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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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사는지를 모르겠어. 진짜 한국말 까먹을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시금치 국물도 나왔고 올리브 양기름도 있고 끝내줘 고춧가루를 사용해 충격적이었어 마늘수 양파도 마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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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아단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서 뭔가가 조리되고 있습니다. 시금치? 물 와 시금치랑 다진 고기인데 물 하나 있어 물이 없어 물이 좀 국물이 자작하게 있는거고 위에는 구이식으로 하는거고 저번하고 비슷해 저번에도 국물 없이 구이식 음식이 있었고 스튜같이 국물이 있는게 있었어 고춧가루 요거트 마늘이랑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을 넣었어요 소금도 넣겠지? 고춧가루? 이건 뭐에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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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이렇게 두고 6분에мы 수준 5분에 물 계란하고 about 볼 이따만한 그 바게트 빵 있죠? 그게 있거든요 두개가 있는데 이걸 이만큼 또 사왔어요 이게 소스테이인가봐요 네 소스같이 문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막바지인데 저는 아까 요거트에 각종 낯선 음식들을 넣는게 이게 너무 좋은데 이 맛이 이거 맞은편에 매매 여자친구 왔어요 안녕하세요 와 죽인다 이거 이게 시금치에요 시금치들 계란이구요 이거랑 같이 곁들여 먹는데요 이 음식 이름이 뭐에요? 스파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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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저 깜짝 놀랬어 아 이거에 얹었어 시금치에요 마늘 단척정보 나는 오늘 놀라운 사실을 좋아질 않았다 첫번째, 터키 사람들이 마늘을 좋아한다는 것과 두번째, 터키에서도 시금치를 먹는다는 것 양파도 엄청나게 먹고요 양파도 많이 많이 먹어요 근데 시금치를 우리는 약간 데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큼해질 때까지 이렇게 많이 익혀버려 와 이거 별미인데? 식당 차이저 이 궁합이 장난 아니구나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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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드세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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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은 시금치를 물에 살짝 익힌다 그거 이런거 4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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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5만원 6만원 5만원 5만원 나는 이렇게 많이 익힌 시금치를 처음 봤어요 특히 양고기가 핵심이에요. 풍미를 확 끌어올려요. 양고기가. 아따나.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소스. 이게. 소스. 이것도 마늘을 넣었어. 놀랍다 놀랍다. 손이 엄청 맑아 이 음식들. 불에서만 1시간 넘게. 오븐을. 돌리더라구요. 아단이 다 했어. 2시간 했어요? 2시간? 2시간. 샤워하고 조금 잤어? 조금 했어요? 뭔가 지금 또 잊고 있습니다. 하늘도 아니다. 안녕하세요. 하믄 근데. 이게. 하하. 흥. 아니. 청양고추도 들어있고. 빨간고추도 들어있고. 뭔가 다양해. 아따나. 몽골에서도 이런 음식이 있어요? 몽골 음식 이름이? 이런 음식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처음 먹어봐요 처음 나도 똑같아요 처음 먹어봐요 맛있어요 이 음식을 몰라요 이 음식을 몰라요? 네 몽골 사람들 양고기 많이 먹어요? 소 양고기 소 소 양 돼지 돼지 쪼붓 After alguna Rob은마M going 매일 안 좋대요 매일 전국에서 돼지 하나도 안먹었어 우리 돼지 먹으러 갈까요? 하나도 안먹었어 자기 Tudo 매매에 지해선 안 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먹었어 손 tuning 아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우리 뭘 주세요 이렇게 몇때만 좋아 이런거 하는거 또 다른 음식을 하고 있어 또 다른 음식을 하고 있어 아 이것도 역시 이렇게 먹는다 제발 아 이거는 계란 없는거다 음 계란 없는거 난 이게 더 나 맛이 좀 달라 좀 달라 이게 좀 더 짜요 나갔어요 응 많이 먹었어요 와 나 탄거하면 너무 안되는데 하하하하 고춧가루를 사용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음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와 마늘이랑 한국 식자재 엄청나게 익혔다는거에요 그거에요 오븐에 잘했어 잘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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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몽골스타일 몽골 tai 몽골 스타일 몽골스타일 몽골 몽골이라고 써야돼요. 몽고같은데요. 몽골. 칸을 후손들이잖아요. 칸. 칸. 귀엽다. 칸 징수 칸. 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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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 똑같아요. 저는 빵 두 조각 먹었고 탄수화물 더 이상 안돼요. 와 이게. 이게 신이 안좋다. 끝났어. 끝났어. 그만둔게. 밥 많이 먹었어요. 밥 많이 먹었어요. 이거 팔면 4만원 받은게 4만원. 양고기 좀 더 넣고. 그럼 4명이. 성인 남자 4명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웰컴 투 더. 마이. 알코다시. 알코다시 레스토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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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조금 이렇게 뜯어. 이렇게 조금 뜯어. 뜯어서. 저 접시에 소스를 한 번 있거든요. 여기다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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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진짜 매일 만나요. 매일. 매일.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한국말 까먹을 것 같아. 나는 터키 자막을 만들다가 터키 문자를 읽을 줄 알게 되었다. 한국말 까먹어. 한국말 까먹어. 한국말 까먹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국말 까먹어. 무조건 다 빵 쳐줘. 매일 안주 알아요? 안주? 안주? 안주가 뭔가 하면 안주. 술 먹었어. 먹는 음식.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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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을 때 항상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모든 음식을 안주라고 한다. 특히 라크 똑같이. 라크 똑같이. 네. 라크 똑같이. 라크 똑같이. 라크 똑같이. 이게 술이라고 치자. 빵이라도 안주. 에키메키 안주. 에키메키 안주.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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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전부 다 안주야. 한국 안주들의 특징은 짜고 맵고 기름기가 많다. 왜냐하면. 이게 맥주는 아닌데. 이 소주가. 네. 소주가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나기 때문에. 안주가 그런 맛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주 안주야. 소주 안주. 네.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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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mill 잠이 좋아. 짜고. 짜고 있다. 마ى 메inka. 오늘 کی jewahl 매새. 매새. 인사. 매새. 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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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내일 이렇게 밤마다 보여가지고 돌아요 망고끼 걸어야 돼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아직 한참 남아있어 이거 내가 다 먹을까 와 진짜 야 시금치를 이렇게 한다니 이거 한국 한국이 시금치가 비싸다 그 이유는 시금치는 바다 바람을 맞고 크면 싱싱하다 그래서 포항 시금치가 유명하잖아 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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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이 슬프고 좋아요, 바바보고, 좋아요 많이 봤어? 네, 빨리 봐라 왜 애정인가 봐라? 빨리 자리 비켜주려 짜튀기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내 집에서 밥 먹고 들어가는데 편의점에 애정이 출연했던 마음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전기친구 중에 마음이가 한국말 대유가 있는데 진짜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들어요 12월에 터키가 터키 어느 지역 사나요? 어느 지역 터키 뭐, 안탈리아, 오르도 오르도 알지? 트루키에 이렇게 있으면요 그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스탄불 여기가 이스탄불 아니, 뒤로 여기가 이스탄불 여기가 안카라, 안탈리아 이게 카라말라마 어둠 어둠 나 알아, 나 알아 나 터키지도 봤어 진짜 나 터키지 나 알아 여기? 이런 도시인데요 너무 미칠 때 이런 압자 이런 도시인데 저희 집 여기 있대요 이 끝부분이 그 영상 보여줬거든요 자기 집 아파트인데 되게 좋아 야, 이게 사람이네 인형이야 진짜 예뻐 너무 미칠 수 너무 미칠 수 너무 미칠 수 너무 미칠 수